반갑습니다. 환영합니다. 천천히 중앙에 오셔서 네, 좋습니다. 먼저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려야겠지만 포토타임부터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좌측부터, 왼쪽부터 자연스럽게 포즈를 부탁을 드릴까요? 왼쪽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가운데, 중앙쪽 바라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사랑의 하트를 역시 오른쪽 보시면서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 전혀 다른 스타일과 전혀 다른 비주얼 그리고 워낙 아름다웠지만 더 업그레이드한 선민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우리 왼쪽 보면서 우리 미안해 사인즈 업을 안 할 수가 없죠? 좋습니다. 선민씨의 특유의 표준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이어서 가운데, 중앙. 좋습니다. 하나, 둘, 셋 이어서 오른쪽입니다. 하나, 둘, 셋 좋습니다. 잠시 뒤에 무대를 선보일 거지만 열이 올라요잖아요, 선민씨. 열이 올라요의 포인트 포즈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. 왼쪽부터 보시면서 열이 오르는, 열이 올라요 포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열이 올라요. 열이 올라요 이야, 역시 그녀는 다릅니다. 중앙 가운데 보면서 약간 훌란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. 좋습니다. 중앙. 좋습니다. 열이 올라요. 열이 올라요. 좋습니다. 잠시 뒤에 무대를 보시면 지금 방금 장면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른쪽 보시면서. 오, 좋습니다. 오른쪽 보면서 좋습니다. 네, 아, 너무 잘 해냈는데 선민씨 오늘 또 특별히 정말 많은 기자님들이 오셔서 또 특히 그 기자님께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포토타임을 더 드리는 게 선물을 드리는 거거든요. 뭐 하고 싶은 포즈 있으세요? 네. 확실.. 아, 잠시만요. 어, 제가 더 많은 포즈를 드리는 게 더 좋으실까요? 그럼요 그럼요. 확실, 확실하세요 선생님들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 제가 뭘 할까요? 뭐, 꼬깔을 빌려 드릴까요? 뭐 할까야 돼? 진짜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, 역시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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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부르.. 이야. 됐습니다. 아, 이게 아마 무비 티저의 작명이 나오더라고요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섬미씨는 잠시 뒤에 대기를 하셔서 아쉽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부터